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기 판변TV의 박판경 전화나입니다. 2023년 1월 10월자 판례원고 민사 무효인 채권 압류와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자 24752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 사건이고 원고는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 피고는 채권 압류권자이고요. 채권자가 배당이 일을 해서 졌다가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A는 2008년 12월에 채권단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A가 채무자죠.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채권자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채무자는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이 여러가지 채권들을 갖고 있었죠. A라는 사람이 채권단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도합니다.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가 B예요. 이 투자금 반환 채권, 문제되는 투자금 반환 채권이죠. 문제되는 투자금 반환 채권은 A의 채권이지만 A의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이런 관계입니다.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가 B라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2010년 3월 2일 날 확정일자 있는 증소로 양도 사실을 승낙을 합니다. 그래, 아, 나 채무 있어. 나중에 내가 갚을게.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채권 양도가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즉 채권단의 채권이 채권을 양수를 했는데 이게 채무자인 B의 승낙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이후에 피고가 A에 대한 채권, 아까 채무자는 A라고 했죠. A단의 채권을 가지고 이 투자금 반환 채권에 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인 B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제 B라는 사람은 어, 채권자에게 넘어갔는데 어, 다시 A라는 피고가 이거를 압류를 했네 라고 해서 통지서를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A의 다른 채권자인 자가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A의 채권자 여러 명이 있겠죠. 이 여러 명이 있는 채권자 한 명이 사회행위 취소에서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의 양도, 이 양도가 사회행위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2014년 1월 16일 확정이 됩니다. 이제 세 개가 있는 거죠. 첫째, 투자금 채권 반환 채권의 양도가 한 번 됐고 그 이후에 이 채권에 대해서 A의 채권자가 압류를 했고요. 압류 전부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A의 다른 채권자가 이 투자금 반환 채권 채권 양도에 대해서 사회행위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거예요. 이 세 개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 반환 채권을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피고에게 이 중간에 있는 압류 전부임을 받았는데 피고에게 채권이 배당이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채권자, 완전히 다른 채권자죠. 원고는. 이 다른 채권자가 이 피고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은 이미 다른 채권자를 넘어간 이후에 된 채권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배당이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력을 갖춘 채권 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의 효력이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양, 압류 채권 양, 압류가 사회행위로 원 채권 양도가 취소가 되면 압류는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예요. 원심은 살아났다고 봤고 지금 원고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심은 사회행위 소송의 확장에 따라서 원상 회복될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유효하고 배당은 정당하다라고 본 거예요. 원상 회복될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됐기 때문에 배당이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대학력을 갖춘 후에 이루어진 채권 압류는 압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의 채권자가 A의 투자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미 A는 이 투자금 반환 채권이 채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채권자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대항력을 갖춰서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라고 따라서 압류의 대상이 없고 따라서 무효고 추심 전부명도 모두 무효다. 그리고 사행위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전적자 사이에만 미치고 채무자와 사이에는 취소를 위한 법률가 형성되거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행위라는 것은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하는 거예요. 처분을 하면 그 처분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채무자의 채권자가 취소하는 건데 이 소송의 효과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는 종전처럼 유효한 계약이 그대로 존속해요. 다만 채권자 사이에서만 이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채권자의 관계에서만 그걸 원상회복되는 것처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게 불가하다. 따라서 사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압류명령이나 출신 전무명이 다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자는 처분 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되지 않아요. 단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채무자의 재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다.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행위 대상이 된 채권양도 이후의 압류는 효력이 없고 사행위에 취소가 돼도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여전히 압류의 대상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는 게 결론인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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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